박세리 감독님이 특별히 우리 경규 선배 때문에 랩핑을 했다 말씀하셨거든요.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, 우리? 저 고등학교 때까지 공을 쳤어요. 고등학교 때? 네, 박 프로 아버님하고 저하고, 박세리 선수하고. 그때 박세리 프로가 나와보고, 야, 아버지 크게 되시겠다. 제가요? 정말요? 좋은 말 들으셨네요. 아, 격려를 해줬어요. 아, 제가 몰랐어요. 골프 선수로 크게 될 것 같다고, 나한테. 아, 골프 선수로? 경규 선배님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? 뭐 그런 걸 쑥쓸니까, 저도 물어봐. 저요? 제가요? 네네네. 별 기억 없는 것 같은데요? 경규 선배님 뭐가 좋았는지요? 어떤 점이 좋았는지. 들으셨잖아요. 질문 들으셨잖아, 이해도 하셨어. 나 생각할 시간을 빌어야 하니까 해줘.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이 한 촬영이 있었는데, 그때 솔직히 약간 저랑 비슷한 면이 있으셔서. 죄송한데 어떤 면이 비슷한지 저희도 알아야, 이거는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. 아, 진짜. 배우에서 경규 선배 소리 지르는 건 멀미니까,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 제가, 제가 소리를 안 질렀으면 좋겠어요. 제가. 이것도 멀미로 할게요, 저희가. 멀미로 꺼내야겠습니다. 아, 큰일이야. 진짜. 아, 근데 제가 솔직히 낚시를 솔직히 해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. 선수 때 미국에서 쓰러져 있다가 쓰러져 있다가 들어왔거든요. 그러므로 낚시를 아예 못 하고 있다가. 원래 14시간 할텐데. 멀미를 하나?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규 선배 때문에 출연하셨다. 와. 멀미를 지금 보고 계시겠는데, 보니까? 혹시 모르니까 백간도님이 안 나온 걸로 오프닝 하나 더 찍죠. 다음에 날 좋을 땐 다시 오시는 걸로.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영웅도나 가까운데. 맞아요, 맞아요. 자, 그러면 우리 자리 뽑기 겸 팀 나누겠습니다. 아, A, B로 가나? 네. 골프공에 써 있습니다. 대, 3, G, K, 2나 써 있어요. 자, 태. 태, 두고 계세요, 태. 아, 태다. 태, 자. 오, 선두네요. 자, 선두. 좋은 자리예요. 팀장님이시네 대 자 탐! 역시! 역시! 같은 팀이야 같은 팀이야 경기 형 표정 경기 형 표정이 아니라 박 감독님 표정이 근데 이게 끌려가나 보다 그러네 자 마지막 치! 어디가 치야? 치! 맨 뒤야? 치 어프로치를 알렸어 어프로치 던져버렸어 던져버렸어 왜 던지세요 왜? 아 확인하라고 자 K Q 나 YB 대 OB YB 대 OB네 완전 졌다 졌어 우리가 아유 이길 수가 없지 자 5개 10명 10명 정하세요 10명 저희 뭐 불타는 YB 그러면은 불타는 YB 대 불 꺼진 OB 불 꺼진 OB 그렇지 불 꺼진 OB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? 박 감독님 10명 하나만 짧게 지어주세요 레전드 하세요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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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가 한번 나오네 아 귀비 그쳤다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원장님도 오늘 파이팅 하셔야 돼 경주 자 잡채 K-TUNER 리벤지 파이팅 호우 호우